털빛이 안 돼 알태 상태 좋지 않아 보인다 맥이 띄고 있다 아 어 괜찮아 고통스러운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수호자 이시잖아요 5 알터 모르겠어요 이거 아무리 보다 아닌 것 같단 말이야 흠 흠 너에게 멀리 떨어진 야 어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좀 봐준 것 같다 얘는 어떻게 쓴거지 어 자어 민주도 어서와 마련 어서와 이거 아닌 것 같다 아무리 아닌 것 같다 자 멀리 이야기를 들어본다 이야기 듣는 거니까 뭐 싸우진 않겠지 그래도 으 으 2 2 어 뭐야 나 검 박해 니 아하니 저 몸에 건박 했다구요 설마 여러분 설마 이것은 몸에 거미 박했다고 그 노래 가자 도끼비 가자 일단 charges 도끼비 가자 억X2 닧만 아, 이거 음악 어딨어? 이것도 아닌데 몸에 검이 박혔어 이 검이 보이니? 이 검인 네 눈에 보이니? 설마 네가 멀린 네가 밀리시안 신부? 됐어 더하면 잘린다 이제 자, 일단 멀린이 검을 뽑아버려 하고 있고요 버틸 수가 없다 뭐야 뭐야 멀린 아무나 뽑을 수 없는 물건이다 어떻게 가만히 손 넣고 있냐 다크 아프니 어서 오세요 자 당신들을 해치고 싶은 생각은 좋은도 없다 알토록 어? 나도 해치고 싶은 사람 없다고? 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파국인데 진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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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래서 할 때 금발 머리든 허어 홀 홀 쩐다 우와 돌비 쩐다 와 진짜 홀 너 신 됐니? 으아악 멀리 날라갔니? 뭐야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몹들 자 알터 알피네요 알터 스킬 보이니 너 로젠 파이크니를 구해야 한다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다 잡아야 돼요? 야 돌진 없니?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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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구요 때리고 광풍이 불어온다 스마시가 제일 세구나 어 어 빨라 빨라 잡아야 돼요? 아 배시를 잡으라고요? 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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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시를 찹찹 배시 뭔 칼이니 근데 뭐야 배시 뭐야 배시 1번이구나 미안 발 밑에 함정 있다구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바빠 이거 때려 오케이 회피도 없니 너? 이럴수가 아이템 없니? 몽카리야 알터 블레이드구나 아이 뭐 이렇게 이런 제길 어? 아우 진짜 왜 안 때리죠? 야 아이 미치겠네 이거 아휴 진짜 일리 손 일리 다 해야돼 이것도 어 아자자자자자 딱이 왜 안 때릴까요? 직접 눌러야 돼 이거 수동이야 아하하하 아우 진짜 아유 진짜 아유 진짜 돈 챙겨 일단 알터너도 돈 필요하잖아 너도 아휴 진짜 어 가자 로젠파이크님 아잇 따유 따웃 따웃 자잇 한타 한타 힘들다 자! 돈 챙겨 부자 되야지 인마 알터 기사는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 어? 따윗 어? 짜읍 힘들다 따윗 어우 힘들어 아아 아니 뭐야 이게 뭐야 이건 또 뭐야 이럴 수가 이럴 수 됐다 오케이 한 번 한 번이 너무 힘들다 자 7분 나왔어 7분 나왔어 오케이 자 차잇 차잇 오케이 찻 아우 힘들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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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기사단 망할 때를 대비해서 돈을 그렇지 비트코인도 봐봐 어 딸 따아 돈먹어야 돼 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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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프니까 고기도 좀 먹고 지금 먹어 그렇지 아 이거 뭐 에너지가 없어 어? 너 실 딜레인지? 에너지 차니? 쓸모도 없는 거 진짜 서브스킬도 안 배고프니까 서브스킬도 안 배고프니까 어떻게 서브스킬도 안 배고프니까 안 배고프니까 좀 지정 좀 가라 친구야 어? 자 좋았어 호오잇 좋아 호오잇 호오잇 됐어 아 레벨업 좋았어 결계 약해진 거 같다 아 진짜 살찐 거 봐라 너 때문에 진짜 알지 진짜 살찐 거 봐라 진짜 이거 또 따사잇 따사잇 따사 따사 언제 부순냐 이거 하 그냥 자동으로 때리면 안 돼? 안 되네 야 렌즈 안 되네 이것도 때리구요 젖이먼트 날려주자 한번 1랭크인데 그래도 안 되구요 약하구요 그래 서브스킬도 안 배우니까 매번 길을 가시는데 고생하지 됐어 먼저 발 어 구했어 괜찮으세요? 광풍이 불어왔다 어 으 바람에 점점 힘 이번엔 제가 반드시 저를 구해셨던 구해졌던 것처럼 어 런전파크님을 아이고 표정을 굳혔다 어 뭐야 뭐야 어떻게 있는 거야 어떻게 있는 거야 으으읕 버티고 있는 거야 지금 뭐지 초싸인 되는 거야 어 어 자 네 자 여러분들 자 조용해요 스포일러 제발 하지 마세요 제발 무조건 강퇴입니다 알 뽑힌 검은 빛으로 형태를 받고 아 검이 알터물 들어갔구나 이제 와우 자 어떻게 이고요 성소 내부에서 알터와 대화 자 대치중인 상태구요 오 오 톨비시님 그동안 키트 좀 잘 뽑으신 듯 올 못 까셨어요? 혼잣말 잘한다 자 알트라 이해오자 자 지키는건 무리였지만 조금이라도 아이고 정신 잃었다 어?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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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검을 뽑은거? 이 검을 뽑은다는거? 그러니까 어 어 내가 생각하는 전혀 다르지만 멀리며 뭔가 많이 알고 있네 자 좋은생이 떠올것이다 어디 보자 하나 둘 셋 어? 뭔가 떠올랐다 자 뭔 말할라고 자 멀린 대화해보자 안되구요 자 멀린하고 대화해봅시다 어 너 죽지마 죽지마 죽으면 안되겠지? 죽지 않겠지? 아니 그래도 뭐지? 자 어 너 진짜 아프겠다 어떡하지? 어 멀린이도 그런데 뭐지 뭐지? 왜 왜 왜 멀린은 마법이잖아 근데 내가 보기엔 너 지금 니 몸에 엄청 여러가지 힘이 깃들어 있거든? 그렇게 너무 아파 보인다 아프냐한테 이런 말 알기 좀 그렇지만 해주는게 딱히 어 뭐지 집중해봐 그리고 너를 찾는 여행을 떠난거자 무슨 뭔 말이야 이건 또 진짜 이거 뭔 말이지? 어 자 일단 눈을 감고 자신이 어딘지 어떤 사람이 잠시 잊고 나 자신에게 엄청 집중하는거다 어쩌라는거지? 대체 어떻게 하라는걸까? 잠시 세상을 잊고 자신의 내면 속으로 마음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어딘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눈을 감아요 착한 로젠파이크 당신은 빠져댑니다 하나 둘 레드 썬 그만해 이씨 그만해 들어가보자 속는 셈치고 따라해본다 자 뭐야 뭐야 자 내가 진저로 속한 곳을 어디면 난 누구인가 대해서 자아성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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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의 맛은 무슨 뜻인가 어떤 존재이며 어 지금 나는 과연 나 로젠파이크는 굉장히 실망했다 나 중대장은 굉장히 실망했어 빛의 기사이기도 하고 다크나이트이기도 하고 그림자 영웅이기도 하고 타이틀 많죠 여신을 구출한 참 많네 스택이 참 많아 에린의 수호자 드래곤의 기사 엄청 많네요 진짜 힘이 소울 스트림을 건너서 온 결의 인도를 받은 엄청 많네 여행자 어때 어때 막 차갑고 뜨거운데 불꽃 푸른 기운이 그득하고 막 응? 용서는 집에서 춤추다가 어딘가 퍼져나 그런 느낌인데 응? 막 그냥 시간을 달려서 어디론가 가봐야 할 수가 없는 그런 새로운 테라한테 그랬던 콩 터져를 보다 그릇기본말이 어? 알면서 잘 모르겠다 빨간 머리냐서 루엘이 말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그저 제 제 제 제 밀리야? 뭐지 뭐지? 아 얘도 묶여있었어? 자 톨비씨를 저지해보자 응? 파이rie 아 iona 슬기